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식 셰프 이온일입니다.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수비 셰프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수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바쁜 일상이나 맛있는 식재료들, 호주강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. 맛있는 식재료들 소개해주시는 꿀팁 정보들 기대하면서 저도 외국인 노동자 수비 채널을 응원합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수비 셰프님을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.